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주의 외할머니 댁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얼마 전 오랜만에 외할머니를 뵙기 위해 경주로 향했어 몇 년 만에 온 외할머니 집은 어릴 적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천천히 집을 둘러보다가 어릴 적에 겪었던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 문득 떠올랐어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외할머니 집에서 보냈어 외할머니 집은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외할아버지가 만든 인공연못이 있었지 대문을 들어서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석류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마당도 넓었고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강아지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에게 외할머니 집은 놀기 좋은 장소였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마 6살에서 7살 무렵의 일로 기억해 그날 아침부터 석류나무 옆 담벼락에서 흑장난을 하고 있었어 외할아버지가 담벼락 밑에 화단을 만든다고 흙을 쌓아둔 상태였는데 그 흙을 밟고 올라서면 담벼락 너머가 허니 보였지 담벼락 너머에는 노부부가 사는 집 마당이 있었어 나는 항상 마당에 누가 있나 두리번거리곤 했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그날따라 이상하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담벼락 너머에서 뭔가 기이한 기운이 느껴졌다는 거야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흙을 밟고 조심스레 담벼락 너머를 바라봤어 그리고 본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놀랐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여성의 형체가 옆으로 누운 자세로 공중에 둥둥 떠 있었어 팔과 다리가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눈동자가 있어야 할 곳은 뻥 뚫려 있었으며 입 또한 뻥 뚫려 있었어 온몸은 검은 연기 같은 것으로 휩싸여 있었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 얼굴과 팔다리도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였지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도망가면 쫓아올 것 같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지 그때 누군가 내 허리를 감싸고 담벼락 밑으로 급히 끌어내렸어 놀랍게도 외할머니였어 할머니는 내 머리를 누르며 자세를 낮추셨어 겁에 질린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 할머니, 저기에 할머니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쉬다고 말씀하셨어 조용히 하그라 할머니와 나는 다시 담벼락 너머를 바라봤어 그 기괴한 형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 할머니는 그것을 보자마자 다시 내 머리를 눌러 자세를 낮추셨어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어 조용히 하그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이상하게도 내 기억은 여기까지야 할머니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후로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마치 누가 내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야 그 후로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 외할머니 집에 온 순간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랐어 외할머니께 그때의 일을 물어볼까 했지만 결국 묻지 않았어 사라졌던 기억이 지금에 와서 떠오른 것도 신기했지만 왠지 계속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 두 번째 이야기, 바이크의 미스터리 아마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이었을 거야 당시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일하는 아파트 사원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 그 기숙사는 아파트 타입과 주택 타입으로 나뉘었는데 아파트 뒤쪽에는 작은 공터에 놀이기구들이 있었어 어느 여름날 근처 친구들 10명 정도가 모여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어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 나는 어디에 숨을까 고민하며 기숙사 부지를 뛰어다녔지 다른 친구들은 차 뒤나 수풀 속에 숨어 있었어 하지만 내가 숨으려던 곳마다 이미 누군가 있었고 결국 나 혼자만 남게 됐어 다 숨었니? 술래가 소리쳤어 아직이야 나는 대답하며 급히 숨을 곳을 찾아 뛰어다녔지 그러다가 기숙사 구석에 있는 주택까지 가게 됐어 그 집은 오래전에 사람이 떠난 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 나는 그 주변을 둘러보다가 딱 좋은 의신처를 발견했어 바로 바이크였어 회색 시트가 덮여 있었고 그 뒤에 숨으면 내 몸이 완전히 감춰질 수 있었지 여기면 됐지 나는 서둘러 바이크 뒤에 앉았어 다 숨었니? 멀리서 술래의 목소리가 들렸어 다 숨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 이제 술래가 찾기 시작했나봐 나는 조용히 기다리며 숨을 죽였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멀리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 이미 몇 명이 잡힌 모양이었지 혹시 날 끝까지 못 찾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였어 바이크에 덮인 시트 아래쪽에 작은 틈이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청바지를 입은 작은 발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 걸 본 거야 땅에는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는 듯했어 이런 여기에 숨어있는 놈이 있었구나 나는 친구 중 누군가가 바이크 위에 올라타고 시트를 덮어 숨었다고 생각했어 숨어있는 거 누구야? 나는 작은 발을 보며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 심심해진 나는 장난삼아 그 발을 쿡 찔러봤지 그러자 발이 앞뒤로 휘적휘적 움직이는 거야 나는 신이 나서 좀 더 세게 찔렀어 그러자 그 발이 더 강하게 흔들렸어 들킬까봐 일부러 소리를 안 내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어 술래가 나를 가리키며 웃었고 다른 친구들도 모여서 나를 보고 웃고 있었어 나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그제야 알았지 바이크에 덮인 시트는 원래 바이크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어 즉 그 위에 누군가 올라탄 적이 없었던 거야 하지만 분명 나는 청바지를 입은 작은 발이 거기서 삐져나와 있는 걸 봤어 더 기이한 건 그날 우리 중 누구도 청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야 마치 그 발이 시트 아래에서 갑자기 움찔거리며 움직인 것처럼 보였지 우린 겁에 질려 소리치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 그 후 친구 부모님들과 함께 다시 그곳에 가봤어 하지만 그곳엔 바이크가 없었어 나는 아버지에게 그 일을 말했는데 그 아파트 기숙사에서 바이크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동차나 자전거로 다녔대 그 바이크는 대체 뭐였을까 아무도 살지 않는 집과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청바지를 입은 작은 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단서를 찾을 방법은 이제 없어 그 건물들은 모두 오래되어 해체됐고 지금은 그 부지가 공터로 남아있을 뿐이니까 세 번째 이야기 참외설이 지인은 서울이 아직 소박하고 맑단 동네와 다를 바 없을 때부터 그곳에 살았어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냈고 집집마다 아이들이 친구로 지냈지 그 친구도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다고 해 하지만 그 친구의 집안은 그 시절에도 특히나 어려웠어 엄마는 자주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도박과 폭력에 빠져 살았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려 가정환경 탓인지 친구는 거짓말을 일삼기 시작했어 핑계를 대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툴툴대는 성격으로 변했지 그 시절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참외를 몰래 따먹거나 닭을 훔쳐 먹는 일이 흔했어 그런 일들은 다들 제 집 자식처럼 여기며 심하지 않으면 눈감아 죽곤 했지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서리한 참외가 너무 심해 논밭 주인에게 크게 혼쭐이 났어 모두 주인에게 죄송하다며 엎드려 뻗쳐 있는데 그 친구만 억울하다며 주인과 맞서 싸웠지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밤사이에 그 참외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주인이 범인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비웃으며 낄낄댔어 이 일을 계기로 지인과 다른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어 지인이 대학을 다니고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그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지 그 후로 간간히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그 친구는 결혼을 했지만 도박과 폭력 때문에 이혼을 당했대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다가 다리를 다쳐 앉은 뱅이가 됐고 술주정까지 심해졌다고 해 얼마 후에는 간병인을 두고 지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은 아쉬운 마음에 조문을 다녀왔어 조문을 다녀온 뒤 지인은 이상한 꿈을 꿨어 꿈속에서 그 친구가 다리를 질질 끌며 와서는 밥을 달라며 구걸했어 그런데 말투가 염치없고 부끄러움도 없었어 마치 맡겨놓은 밥을 찾아가는 듯 했지 얼굴을 보니 그 친구였기에 지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밥을 차려주었어 그러자 친구는 밥이 이게 뭐냐 반찬은 왜 이 모양이냐며 타박을 했어 그러더니 너도 나를 우습게 보냐 라며 묻는데 눈빛이 서늘해서 순간 저러다 악기가 되겠구나 싶었지 지인은 비위를 맞춰가며 소주를 따라주었어 그러자 친구는 기분이 풀린 듯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이야기의 대부분은 남을 탓하거나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는 말뿐이었어 친구는 밤이 새도록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기분이 역해진 지인은 결국 말했어 저승밥 다 먹었으면 가봐 잘 먹였으니 미련 갖지 말고 날 다시 찾아오지마 그러자 친구가 딱 째려봤어 그래서 지인은 단호하게 말했지 밥상 치우고 나가봐 그제야 친구는 다리를 질질 끌며 나갔지만 떠나면서도 계속 지인을 노려보더란다 지인은 그때 깨달았어 죽어서도 배우지 못하고 원망만 가득한 사람은 천박한 잡귀가 된다는 것 다행히 그 후로는 그 친구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 아마도 별것 아닌 존재였던 모양이야 네 번째 이야기 수리부엉이 옛날에 우리 동네에 매일 아침마다 보이던 수리부엉이가 한 마리 있었어 엄청나게 커서 동네 어디서든 같은 나무 같은 자리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지 그 새는 어느 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마을제나 큰 잔치가 열릴 때면 인과 어귀까지 내려와서 빙빙 돌곤 했어 마을 사람들은 그 수리부엉이를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영물이라고 믿었지 그러던 어느 날 신문물이 동네까지 스며들 즈음에 포수가 나타났어 그 포수는 자신이 얼마나 명사수인지 자랑하길 좋아했는데 결국 그 수리부엉이를 잡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 포수는 총에 맞아 떨어진 새를 들고 내려와서 날개를 양쪽으로 펼쳐 보이며 웃었지 내 두 팔을 펼친 것보다 넓지 않소 그는 껄껄 웃으며 자랑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포수를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어 저 포수놈이 벌 받을 거야 썩을 놈 같으니 그리고 이틀 뒤 포수는 양파를 활짝 편 채로 길 한복판에서 죽은 채 발견됐어 마을 사람들은 그 수리부엉이의 복수라고 믿었고 이후로 다시는 영물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지 다섯 번째 이야기 오빠에게 집착했던 그녀 사람이 정말 무섭다고 느낀 적이 있어 우리 친오빠와 관련된 이야기야 오빠가 엄청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키가 크고 훈훈한 얼굴에다 말도 잘해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 하지만 그 여자들 중엔 이상한 사람도 많았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 여자는 정말 평범하게 생겼어 성격도 나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좋지도 않은 그냥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그런 여자였어 오빠와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조금씩 말을 주고받게 됐고 한 달쯤 지나 그녀가 오빠에게 고백을 했대 그런데 오빠는 이성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도 거의 없었지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웃으면서 돌아섰다고 해 그때부터 오빠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어 그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학원에 나오지 않았고 2주쯤 뒤에 초취한 얼굴로 다시 나타났어 오빠는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를 건네며 어디 아팠냐고 아프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친구로 잘 지내자고 말했는데 그녀는 눈에 초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대 오빠는 그녀가 자신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 후로 먼저 인사도 했어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 결국 오빠는 다른 학원으로 옮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잊게 됐어 학교도 달랐기 때문에 마주칠 일도 없었으니까 그 후 오빠는 고3이 되면서 독서실에서 자주 공부를 하다가 잠드는 일이 많아졌어 그런데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면 책상 위에 여자 머리카락이 몇 가닥씩 떨어져 있었대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매번 비슷한 길이의 머리카락이 발견되니 찝찝했지 그래서 자리를 구석으로 옮겼는데도 같은 길이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어 독서실을 옮겨야 하나 고민하던 중 주인 아주머니가 오빠를 불렀대 아주머니는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다 공부도 힘들고 연애도 힘들지 오빠는 당황해서 아주머니를 쳐다봤어 그런데 아주머니가 웃음에 덧붙였대 그래도 나쁜 짓 하면 안 돼 오빠는 그저 착각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지 다음 날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잠이 얕게 들었는지 뭔가 소리가 들렸대 손목 쪽에 머리카락이 하나둘 떨어지는 걸 느꼈고 여자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옆을 조심스럽게 쳐다보니 그 여자가 바로 옆에서 오빠를 보며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어 입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 때문에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지 오빠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물었어 여기서 뭐하는 거야? 그러자 그녀는 깨르르 웃으며 나가버렸대 오빠는 주인 아주머니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CCTV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 아주머니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대 학생 잠들 때마다 그 여자애가 옆에 있길래 난 여자친구인 줄 알았지 영상 속에는 그녀가 오빠가 잠든 틈을 타 그의 주위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 오빠는 바로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했어 그녀는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해 그 이후로 오빠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었다고 말했어 여섯 번째 이야기 주지스님과 귀신 고등학교 때 친구가 겪은 일이야 저희 집 뒷산에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 동네 사람 대부분이 그 절에 다녔어 물론 김요한 일을 겪은 내 친구도 그 절에 다녔지 절에 가기 위해 산을 오르다 보면 산 중턱에 무덤이 하나 있었어 마치 사람이 사는 곳처럼 사람 어깨 정도 되는 담이 둘러져 있었고 그 안에는 무덤과 비석 그리고 동물 모양의 석상이 몇 개 있었어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무심코 지나쳤던 곳이었지 그런데 석가탄신일이었던 그날은 조금 달랐어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친구 어머니와 친구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절에 올라갔어 등을 만들어 다는 걸 돕고 비빔밥과 산채 음식을 준비하며 절을 찾는 분들을 도왔어 초저녁이 되자 손전등을 받아들고 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주지스님께서 갑자기 길을 막으시며 가지 말라고 하셨대 그러나 친구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학교에 가야 하니 내려가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지 결국 스님께서는 꼭 가셔야 한다면 손전등 대신 등을 가져가라며 등을 주셨어 그런데 친구 어머니께서는 괜찮다며 손전등을 들고 내려오셨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등에 쓰인 한문이 경문이었다고 해 친구와 어머니는 사찰 음식으로 뭘 만들지 이야기하며 무서운 기분을 떨쳐내며 내려왔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덤 담벼락 앞에 도착했는데 그때 일이 벌어졌어 갑자기 친구 어머니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담벼락을 향해 몸을 숙이며 비명을 지르셨어 친구는 엄마가 무서웠지만 무슨 일인지 몰라 엄마를 부르며 매달렸대 그렇게 한참을 소리쳤는데 저 위쪽에서 불빛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어 그 불빛은 바로 주지스님이셨지 스님께서 등을 들고 큰소리로 연불을 외며 내려오셨대 그러자 어머니는 앞으로 폭 쓰러지셨다가 갑자기 일어나 친구의 손을 잡고 스님이 들고 계신 등을 빼앗아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어 그 산은 높지 않아서 뛰어내려가기가 쉬웠고 조금만 더 가면 시멘트로 된 진입로가 나왔지 친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에 도착했어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무덤 담벼락에서 손이 나와 뒷머리를 움켜잡았다고 하셨어 그 손은 어딜 지나가냐며 계속 소리를 질렀고 그 소나기는 희열과 만족감에 더욱 강하게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해 그러다가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손이 분노와 아쉬움에 머리채를 휙 밀어버렸대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 친구의 손목을 잡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고 해 그때 어머니께서는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대 스님의 등을 빼앗아 달린 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지 다음날 절에 스님이 찾아오셔서 왜 등을 안 가져갔냐며 나무라셨대 그리고 말씀하시길 몇 년 전 그 절에서 요양하던 젊은 여자가 이승의 한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래서 시신을 집으로 보내지 못하고 절 근처에 묻었다고 하셨어 그 무덤은 스님이 돌보셨고 그날 친구 어머니를 보니 귀신이 장난칠 운이 보여 못 가게 막으려고 했다고 하셨어 꼭 가야한다면 부적이라도 써주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거절하셔서 결국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셨지 스님은 더 이상 절에 오지 말고 부처님은 마음으로 모시라며 무덤을 지나갈 때는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지나가라고 하셨어 그 이후로 친구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다시 절을 찾아갔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원래 그날 급살 맞을 운이었는데 한 번 넘긴 거라고 하셨어 그러나 그 귀신이 아직도 어머니의 목숨을 포기하지 못해서 어머니가 계속 아프신 거라고 하셨지 그래서 다시는 절에 오지 말고 무덤을 지낼 때도 모른 척하라고 하셨어 일곱 번째 이야기 독서실의 정체불명의 교복 소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입문계라 8교시 보충수업을 하고 저녁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예체능 쪽 학생들은 8교시 보충수업을 신청하지 않고 야자도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미술 쪽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8교시 보충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8교시 보충수업은 원하는 교과를 수강신청해야만 들을 수 있었거든요 원래 야자를 하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때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독서 수행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정도서도 거의 있지 않은 터라 야자 시간에 책을 읽기로 마음먹고 야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서 수행평가는 교과별 지정도서를 읽고 관련 문제를 푸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2학기였습니다 1학기 때는 저희 교실이 8교시 보충수업 시간에 비어 있어서 그냥 있을 수 있었는데 2학기에는 1학년 건물에 비어 있는 교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년별로 건물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독서실에서 야자를 할 테니 미리 올라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독서실은 저희 건물 맨 위층인 5층에 있었어요 교실 2개를 합쳐놓은 크기로 가운데 계단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한쪽은 여자 독서실 다른 한쪽은 남자 독서실이었죠 저는 독서실 열쇠를 들고 신나는 마음으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독서실 열쇠는 학년부장 선생님만 사용하는 거라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가방과 책을 챙겨 독서실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초겨울이나 늦가을쯤이었는데 날씨도 꽤 춥고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지는 시기였죠 독서실 불을 켜고 문을 잠그고 한참 책에 몰두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히터도 강하게 틀었고요 책을 읽다 보니 몸이 나른해져서 잠이 쏟아졌고 결국 책을 옆에 두고 잠깐 엎드려 잤습니다 한 10분쯤 잤을까요? 독서실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 같았어요 책상에 볼펜으로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내지 않으면 나지 않을 정도로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텅 빈 독서실에서 어둑어둑한 밖을 생각하니 더욱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게다가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온 후 안에서 잠갔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쇠도 저 혼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뒤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나는 쪽을 파악해 보니 제 자리에서 두세 줄 뒤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독서실 책상은 옆에 칸막이가 있고 그쪽으로 사물함이 달려 있어서 제 키보다 훨씬 높았어요 누군가 있는 건 분명해 보였지만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겨우 돌아보니 책상 밑으로 교복 치마와 다리가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순간 무서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나 말고도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며 무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일단 불이라도 켜기 위해 살금살금 걸어갔는데 한 줄 정도 지나쳤을 때쯤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던 자리를 지나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제 자리에서는 교복 치마를 입은 사람이 보였는데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는 곳으로 달려가 독서실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독서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독서실에 들어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바로 독서실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독서실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혼자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할 때면 탁 하고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움찔하게 됩니다 혹시 그 아이가 내 뒤에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여덟 번째 이야기 장롱 위의 할머니 제 친구가 할머니 댁에서 겪은 일입니다 마침 그날은 할머니께서 외출하신 날이었습니다 친구는 친형과 친척 형과 함께 할머니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낮에 심하게 놀았던 터라 모두 고단하게 잠들어 있었는데 친구는 자다가 왠지 모를 인기척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곧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장롱 위에 앉아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친구는 형들을 깨웠지만 형들은 전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당황하는 사이에 어느새 장롱 위에 할머니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친구는 일어나자마자 형들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친형은 오히려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젯밤에 할머니를 본 건 나였어 내가 너희 둘을 죽어라 깨웠는데 너희가 안 일어났잖아 그 말을 들은 친척 형도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서 너희를 깨웠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잖아 즉 세 명 모두 할머니를 보고 서로를 깨우려 했던 기묘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눈이 없는 남자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 추석 차례를 지내기 위해 충북 예산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내려갔는데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마침 간장이 떨어져서 어머니가 나에게 간장 심부름을 시키셨어 할아버지 댁은 집과 집 사이가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라 작은 슈퍼까지 걸어가는 데만 20분이 걸렸어 나는 엄마 슈퍼까지 가려면 40분이나 걸린단 말이야 하고 짜증을 냈지만 사실 담배를 피울 생각에 심부름을 다녀오기로 했지 할아버지 댁에서 나와 제 방 두 글 지나 오래된 다리를 건널 무렵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마치 풀숲을 스치는 듯한 쓱 무릎을 부딪혀서 너무 아팠지만 방금 전 그 소리가 떠올라 급히 일어섰어 그런데 내가 넘어진 곳 근처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계속 따라왔어 정말 기괴했어 눈이 없는 남자가 풀숲을 기어다니며 나 좀 데려가 하고 외치는 모습이 말이야 어느새 슈퍼에 도착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했어 아버지는 내 놀란 목소리에 놀라셨는지 부인이 죽고 나서 거기서 농약 먹고 자살했지 그런데 농약이 너무 독해서 눈알이 다 빠졌단다 지금은 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시골에 간 지 5년이 넘었어 하지만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아찔한 경험이야 열 번째 이야기 경계 근무 초소에 숨겨진 비밀 군복무 시절 내가 병장이었을 때의 일이야 군대에서는 주기적으로 당직 근무를 서게 돼 당직 근무는 소대장 중 한 명과 하룻밤을 같이 세우며 근무를 서는 건데 그 중엔 한밤중에 순찰을 도는 일도 포함돼 그 일이 벌어진 건 어느 날 자정을 넘긴 무렵이었어 그날도 소대 주의를 순찰하기 시작했는데 유독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으스스한 기분이 들더라 순찰을 돌며 경비 초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초소에서 두 명이 나오는 게 보였어 초소 교대 시간은 새벽 2시인데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벌써 나온 거야 이건 초소 이탈이 분명해 근무를 빼먹고 땡땡이를 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지 소대원들을 감싸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소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저기 누가 내려오는 거 보이지 않냐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소대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거기 누가 내려오고 있다니까 초소 입구로 가보자 나는 속으로 망했구나 하고 생각하며 초소 쪽으로 따라 올라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소에 도착할 때까지 아까 봤던 그 두 명을 만날 수 없었어 초소 안에서는 고참 녀석이 자고 있었고 이등병은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 졸고 있었지 결국 그 녀석들은 군기교육대로 끌려갔고 소대장님이 봤다는 두 명의 부대원은 소대장님의 착각으로 결론이 났어 그 후로 시간이 흘러 나는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였어 후임에게 당직 근무를 인수인계하려고 낮에 경계 근무를 나갔지 당시 나와 함께 근무하던 녀석은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었어 무당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래서였는지 이상한 말을 하더라 초소에 오자마자 그 녀석이 웃으며 말했어 병장님 여기 군발이 홈백툴 있네요 둘 다 눈이 없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네 열한 번째 이야기 화장실에 남겨진 긴 머리카락의 주인 김군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어 어렸을 때 김군이 거의 돌봐주다시피 했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여동생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이었다고 해 무척 더운 어느 여름날 부모님은 외출하셨고 여동생이 더워하자 김군은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 여동생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 동생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군은 갑자기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났어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다행히 물이 넘치진 않았고 불을 꺼서 상황을 마무리했지 안심한 김군은 다시 화장실로 돌아갔어 그런데 여동생은 여전히 물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걸 들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 동생은 그걸 계속 물에 씻고 있었어 이상하게 여긴 김군은 동생을 달래며 그걸 받아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어 그리고 기절할 땐 놀라고 말았지 여동생이 물에 씻고 있던 건 다름 아닌 검은 머리카락 한 줌이었어 당황한 김군은 동생에게 물었어 이게 뭐야? 그러자 여동생은 김군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 그거 어떤 언니가 맡기고 갔어 깨끗하게 해달래 그 말에 김군은 순간 아찔해졌어 혹시나 여동생이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그때 집에는 오직 김군과 여동생밖에 없었고 외부에서 누가 들어온 적도 없었어 그렇다면 여동생이 본 언니는 대체 누구였을까? 참고로 여동생은 단발머리였고 김군의 어머니는 짧은 커트머리였어 하지만 여동생이 들고 있던 머리카락은 김군의 팔뚝 정도 되는 긴 머리카락이었지 그 머리카락의 주인은 누구였을까?